코로나19로부터 중년의 뇌를 지켜라 고혈압,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 급속 악화 또는 사망 지난주에 강의한 누구나 성공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7가지 습관 6번째 유대인 벤치마킹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 강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급하게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을 먼저 하고 싶어요 지금 전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공포스러울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치유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사망하게 되는 걸까요? 지난 3월 14일 뉴스에 올라온 코로나 감염 환자 중에 사망자들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해요 국내 3명의 의학 박사들이 코로나19의 임상적 특이성을 연구해서 발표했는데요 3월 11일자 동아닷컴 뉴스에 따르면 김성민 충남대학교 감염내과 교수 이재갑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임재균 명지병원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들이 발표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현재 코로나19 판데믹이 선포된 상황입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회개하며 자중하고 절제하며 온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서로 돕고 희생을 해주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우리 민족은 유대인들과 비슷한 점이 참 많이 있어요 국가에 위기가 닥치면 정말 잘 뭉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 세계의 그 어느 나라의 시민들보다 크고 희생정신이 투철하고 똘똘 뭉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 중에서도 특히 우리라는 단어를 가장 사랑하고 애용하는 국민성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어에는 my, 나의 라는 개인적인 단어를 주로 많이 쓰는 반면 우리는 우리나라, 우리 회사, 우리 가족,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우리는 우리 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왜 다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임상연구 결과 코로나19 환자의 폐엑스레이 결과를 본 즉 능막, 등쪽에 가까운 부분에 염증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사스나 메르스로 인한 폐렴과 유사하다고 해요 평소에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에 감염되었어도 독감처럼 조금만 알타가 훌훌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평소에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안일하게 술과 담배에 쩌들며 사는 사람들과 이미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합병층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상태가 나빠지고 중증으로 이어지거나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19의 치명적인 사람들은 흡연하는 사람들 평소에 몸의 염증 수치가 높은 사람들 천식 같은 호흡 부전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하루 이틀 사이에 급격히 악화되는 현상을 보이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폐렴에 대한 경각심만 급증했다면 이제는 심혈관 질환, 당뇨병, 그리고 암 환자들의 사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2월 11일 중국 역학전화를 실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분석 자료에 따르면 사망률이 심혈관 질환 10.5%, 당뇨병 7.3%, 고혈압 6%, 만성호흡기 질환 6.3%, 암 5.6% 순으로 평소에 기저질환과 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어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중 35.7%라는 엄청난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즉 평소에 운동하지 않고 건강관리를 안 하는 사람들은 면역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혈관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전염성 바이러스에 저항을 못하고 급속토로 쇄악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 전염병들은 처음에 사스로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메르스였죠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19입니다 이러한 전염병은 동물에서 기원이 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이라고 해요 감염된 사람들은 독감처럼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호흡곤란을 겪으면서 설사도 하는데 큰 문제는 평소에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고혈압 환자의 사망률이 높다는 거예요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고혈압 환자의 대다수가 심혈관 질환을 동반하고 있다 다른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들도 면역력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합병증 발병률이 높아지고 심장 신장 등 주요 장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사망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라고 말합니다 심혈관 질환이 어떠한 질병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릴게요 혈관 질환은 대동맥 허파동맥 목동맥 뇌혈관 신장 동맥 하지동맥 넙다리 동맥 등 거의 대부분의 동맥이 막히거나 늘어나거나 최악의 경우 몸에서 터지면서 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맥 경화증과 고혈압이 대표적인 심장 질환이고요 2019년 통계청의 사망 원인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1위가 암이고요 2위가 고혈압성 질환, 심장 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순환계통 질환이란 말이에요 남성은 55세 이상, 여성은 65세 이상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식일지도 몰라요 이러한 질병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기름진 음식, 운동 부족, 스트레스, 술, 담배 같은 나쁜 습관을 지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년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몸속에 모든 세포들과 혈관들이 견디다 못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비만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심혈관 질환의 주요 질병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혈압, 허혈성 심장질환, 관상 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 죽상경화증, 즉 동맥경화, 뇌혈관, 뇌졸증, 부정맥 등이 있어요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동맥, 즉 관상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현상인데 협심증은 동맥경화에 의해 관상 동맥의 내부 지름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필요한 만큼의 혈액이 공급되지 않는 질환이에요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고 심장 기능이 저하되는 겁니다 심근경색증은 동맥경화에 의해서 좁아진 혈관과 벽에 늘어붙어 쌓여있던 기름 찌꺼기가 터지면서 혈전, 피떡을 형성하고 혈적은 혈액의 흐름을 완전히 막아서 심장 근육이 괴사되면서 즉 썩으면서 가슴 통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뇌혈관 질환, 즉 뇌졸증 또는 중풍이라고 하죠 이 뇌졸증도 뇌의 혈액을 공급하는 뇌혈관이 동맥경화나 혈전으로 막혀서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뇌는 혈액을 통하여 산소와 포도당을 공급받아야 1분 1초를 숨 쉬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혈관이 막히거나 출혈로 인해서 뇌 속으로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되면 뇌졸증으로 반신불구가 되거나 식물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닥칠 전염병의 공식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2002년 11월에 중국 광둥성 포산시에서 사스라는 전염성 질병이 시작되었고 우리나라와 전세계로 퍼졌어요 두 번째,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2년에 메르스 라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전세계로 유행했고 메르스는 낙타나 박쥐 같은 동물에서 그 바이러스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정확한 근원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2012년 런던의 첫 환자의 메르스균과 이집트 무던박쥐에서 나온 균이 100% 일치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로부터 또 8년이 지난 올해 2020년 1월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코로나19가 시작되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세계에 확산되었어요 에볼라 같은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는 발생이 안 됐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과거에 발생이 되었죠 그러면 앞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점점 더 강해지는 전염성 바이러스는 더욱 치명적으로 변형될 것이고 전염성 슈퍼박테리아와 슈퍼바이러스는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공식이 보이시나요? 인간이 구축한 산업화와 이기적인 자본주의로 인하여 우리가 쏟아내고 있는 엄청난 쓰레기와 화학물질들을 결국 야생동물들이 먹고 마시게 되면서 이렇게 다시 인간에게 그 재앙이 돌아오고 있는 현실을 우리 눈으로 똑똑하게 생생하게 보고 있고 지금 고통스럽게 체험하고 있어요 이러한 판데믹 상황에서 돈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과 목숨이 더 중요한가요? 지금은 경제적으로도 전략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초고속 경제 성장을 했죠 그리고 한류의 열풍으로 인해요 연예인들의 몸값도 예전에는 그냥 1, 2억 받아도 와 했는데 이제는 10억, 20억이 험값이에요 그렇죠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중국의 자본을 투자받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매우 위험한 도박이었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중국은 이제 거의 회생 불가능한 국가가 되었어요 사회주의에서 약간 업그레이드된 사상이 공산주의예요 급속한 경제 성장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죠 그래서 서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실패한 사상과 정치였던 사회주의로 돌아갈 건가요? 물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체계도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개인의 재산이 보호받지 못하고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창의력을 가진 천재가 절대로 자랄 수 없어요 인간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마음껏 꿈을 펼치고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끝까지 이 자유를 지키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은 여러분들의 뇌 건강과 혈관 건강을 지키며 평소에 좋은 습관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질병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요 중년의 뇌를 지키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